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경험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7년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 입니다 젊었을 때의 성형수술 뭐 예를 들어서 청소년기나 20대 때 즉 이렇게 살이 탱글탱글 할 때의 성형은 그야말로 눈에 줄만 그어도 호박이 수박되는 것 뿐만 아니라 누구세요? 할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결과가 좋은 경우가 많은데요 그 성형의 대상이 이렇게 중년에 이르게 되면 젊을 때 피부와는 다르게 각각의 얼굴형마다 고려해야 할 부분이 달라지게 되어서 일명 환자 맞춤형 수술 방법을 써야 성형수술 후 사나운 얼굴을 피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은 중년 하안검 수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야 이렇게 눈 밑 s라인이 잘 살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 이른 나이라고 하더라도 눈 밑에 이렇게 눈 밑 지방이 붉어져 나오는 음영이 캐치되기도 하는데요 이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튀어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지방 아래쪽에 다크서클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연령부터는 딱 봐도 눈 밑이 쳐져 보이는 형태가 잡히기 시작하면서 급기야는 눈 밑에 반달 모양으로 꺼져 들어가는 눈 밑 주름이 완성되게 됩니다 이러한 중년에 노화된 하안검을 어떻게 하면 예쁘고 귀여운 라인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데요 20대의 젊고 귀여운 여성의 눈 밑을 참고로 하여 눈동자 부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분석하여 본다면 아래 속눈썹에서부터 아래쪽으로 5mm까지의 핑크색 화살표 부분은 일명 애교살이라고 불리우는 것으로써 바디 S라인으로 비유를 하자면 버스트 즉 가슴 돌출이 되겠구요 그 아랫부분인 5mm에서부터 15mm까지는 눈 밑 지방이 붉어지는 부분으로 젊은 여성에게서는 잘록한 허리 라인처럼 쏙 들어간 반면에 왼쪽 중년 여성의 경우에는 옆구리 살처럼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눈 밑 지방을 제거하는 방법은 레이저를 이용하여 눈의 안쪽 결막 쪽으로 들어가 지방을 제거해주면 되는 간단한 수술입니다 아래 속눈썹털 그 아래쪽부터 15에서 25mm 이 사이의 부분은 일명 다크서클이라고 불리우는 것으로 중년 여성의 경우 움푹 꺼져 있는 반면 젊은 여성의 경우 탱탱한 바턱처럼 융기되어 있어서 애교살로부터 아래쪽 눈 밑이 예쁜 S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즉 가슴을 뜻하는 애교살은 벌록하면서 허리 라인인 노란 화살표 부분은 잘록하고 엉덩이 격인 하늘색 화살표 부분은 꺼지지 않게끔 이 다크서클 지방의 식으로 이렇게 풍만하게 만들어주게 되면 50대 60대의 연령이라고 하더라도 오른쪽과 같은 성형수술한 티가 전혀 나지 않는 자연스럽고 예쁜 눈 밑 그 S라인이 되는데요 왼쪽의 여성과 비교를 해보면 애교살이 소실이 되지 않고 눈 밑 지방이 잘록하니 꺼져 들어갔으며 꺼져있던 다크서클 부분은 도톰하게 올라와서 왼쪽의 귀엽고 여성스러운 하항공과 정확히 일치하는 눈 밑 라인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응용 확장하여 이 두 여성분에 적용하여 보면 두 분 모두 전형적인 노화된 리버스 S라인의 눈밑을 가지고 있지만 왼쪽 분의 경우 눈 밑 살 부분이 많이 꺼져 들어가 있어서 다크서클 지방인식이 충분히 되어야 하며 오른쪽 분의 경우에는 눈 아래 코 옆 얼굴에 육질이 과다한 얼굴이므로 눈 밑 지방 그 육질 제거가 다크서클 지방인식보다 더 많이 되어야 그 중안부가 약간 홀쭉한 육질이 좀 제거된 그런 비율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상한검 수술에서도 전태궁을 확장하게 되면 중년에서도 예쁜 눈을 만들 수 있듯이 하한검 수술에서도 그 표정이 없어 보이거나 사나운 듯한 눈매를 만드는 것이 아닌 젊은 날에 귀엽고 예쁜 중년 하한검 수술을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아래 속 눈썹 털에서 5mm마다 세분화가 되는 그 미세 해부학적 원리를 적용하여 눈밑 S라인을 제거해 준다면 가능하다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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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